사계절 내내 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색색깔의 선인장을 파는 곳, 오아시스 방을 소개합니다. 아주 편안하게 자랄 수 있어요. 물을 자주 주는 게 아니니까.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,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는 농장으로 한번 초대할게요. 짜잔! 컬러에 대해서 알아봅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. 여기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게 돼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제가 만약에 사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해놓으면 한 얼마 동안 살 수 있나요? 물을 안 주고도 한 6개월 이상 가죠. 그럼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 사면 될까요? 오아시스 파미라는 무대 보시면 되게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혹시 체험학습장도 있나요? 네, 다 있습니다. 이야, 이제 학생들 여기 와서 체험학습도 하고 선인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공부하는 그런 장도 될 수 있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outside 코코 감사합니다.